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여현정 의원의 제명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고 이제 가치분 소송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절차나 내용이나 다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요. 아니 자문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주문했는데 보통 자문위원보다 낮은 징계를 하잖아요. 국회나 우리가 보면 이건 명백한 보복이잖아요. 녹취록을 공개했다면 이 부분을 문제 잡고 있던데 녹취록이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자 간의 대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됐잖아요. 정기동 신 법상 그것은 양자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양자 대화든 3자 대화든 거기 있었으면 없는 사람이 녹음하면 불법이죠. 도청이죠. 도청이거나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했어요. 물론 둘이 대화하는데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문제를 지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너무나 사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또 사회계에 의거한 동금이 아니고 공개가 아니잖아요. 그 녹음 파일에 바로 그 유명한 우리들도 올해 들을까지는 몰랐어요. 왜 바뀌었는지 위에서 내려왔어요.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요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공개도 딱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윤석열 정권 늘어서고 김선교 채찍 김선교에 이어서 다시 국민의힘 전진성 군사가 되자마자 6일 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공직 비리의 주범이었던 공무원 그 국장님이 노선을 제시했어요. 이런 말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중대한 국정농단이고 심지어 탄핵이 이를 수 있는 사유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럼 당시 국무원들한테 군의원이 따져 물어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녹취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위법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민사소송이 간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이 될 겁니다. 너무나 공익적인 내용이거든요. 또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무슨 기밀이 누설된 것도 아니에요. 뭐가 기밀이잖아요. 국장님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희들 또 왜 바뀌었는지 몰라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이렇게 제명을 결정했는데 국회에 대해서. 이건 오히려 의회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의회잖아요.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게 지방의회. 중앙정부를 감시하는 게 중앙의회 국회. 내셔널스 분리. 이거 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이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법행정사법 삼권분리. 몽태스키의 책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품위 유지가 품위 유지 위반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입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다. 그렇죠. 그냥 윤석열, 김건희 규탄하고 고발하면 고등학생 윤석열 차를 탄압한 것처럼. 고등학생의 그 만화를 탄압한 것처럼. 군의원, 너 우리가 7명 중에 5명이고. 5명이 국민의힘 소설이고. 2명이 불과하니까 너 우리가 잘라버릴 거야. 너 한번 당해봐. 이런 건데 이게 정권 말기의 비명 같은 겁니다. 발악입니다. 박정훈 단장님 탄압해하고 구성장 청구했잖아요. 기각됐잖아요. 군사법원이 군사검찰한테 굉장히 특수관계이고 또는 군대 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민간판사가 아니라 다 군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소울형, 중령 이런 분들이 군사법원이. 그러니까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국방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너무 어이없는 짓을 했죠. 그럼 그 어이없는 짓을 왜 했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김태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갑자기 임성득 2차장이 경절이 됐어요. 그래서 안보시 2차장이 이걸 주도했다는 설도 하나 있고 김태호가 또 2차장한테 뒤집어씌었다는 설도 있는데. 교체를 검토한다 때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체를 검토한다는 거 같은 거요.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들풀처럼 저항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공무원들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독재정권이나 극단주정권이 하는 게 국민을 직접 죽이거나 탄압하면서. 그런데 차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짓을 못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80년 5월에 국민들이 학살된 이후에 그런 짓을 못하는 민주주의.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갖춰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시키고 정치검찰로 마녀사냥하고 그다음에 제명하고 이런 걸 기회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건데. 그런데 거기는 제명심사원이 없으니까 재판이 없으니까 가결이 돼버린 거예요. 다섯 명 힘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처분이나 이런 거 하면 다 이길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게요. 소송 진행이 될 테니까. 그래서 좀 있다가 1시에 1시 40분에 강득구 의원님 민주당. 그다음에 한암의 최종윤 의원님. 그다음에 여주장평 지역의원의 최재관 위원장님. 그다음에 임세은 우리 민생연속 공동소장님 저. 또 송파 지역의원의 유명한 위원장이자 민변변호사인 송교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강력주탄 기자회견을 합니다. 팀에서도 입장을 낼 거예요. 끝나고 강력주당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대표님 면담을 갑니다. 제명당한 여현정 군의원님하고 또 공개 사과를 해라고 강요를 받은 최영복 군의원이요. 최영복 군의원님 그분도 징계가 너무 웃겨요. 주의도 아니고 공개 사과를 해야 된대요. 그러나 말로 완전히 인민재판이죠. 뭘 잘못했길래 그분이 공개 사과를 합니까? 의회와 국민들에게. 이 고속도로가 김건휘 고속도로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미 55배 땅이 뛰었고 지금도 뛰고 있고 앞으로 뉴스타파 보도에 하면 125억이고 이게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공사비가 수천억이 더 들어가고 터널과 교량이 더 생기고 마을을 더 관통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은 정쟁에서 벗어나면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양평 국민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추진돼야 된다는 건데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빨리 추진되라 이런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히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어디로 종점을 할지 안정하고 서명을 6만명 받았고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원안을 추진해라고 서명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놈들이 발표할 때는 완전히 이것도 사기예요. 이거 유괴왕 공무집행 방해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를 쫓이려고. 강상명 종점으로 요구하는 서명이라는 거예요. 6만명이. 그런데 OBS 조사도 있었고요. 여론조사 두 번 있었거든요. 오히려 강상명왕보다 양서면안이 과반수 지지를 받은 OBS 조사도 있어요. 그다음에 양평군민 천명단문 설문조사 이건 과학자 여론조사는 아니었지만 거기서는 70%가 양서면 원안을 지지해요. 그런 서문조사는 있으니까 양평군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졌다. 특히 강상강화면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 동네로 온다니까. 그건 사실이지만 압도적으로 강상명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반반. OBS에서는 오히려 양서면 안. 여론조사 더 과반이 지지를 받았고요. 주민설문조사에서는 7,80%가 양서면 원안이 많았거든요. 원희룡이 잘못됐다. 국정 잘못됐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엄청난 절도로 다 걸리니까 아예 강도가 돼서 강상면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수천억이 더 들어서. 아직도 BC 분석, 경제적 분석 보고서가 없어요. 이번 국정에서 또 나오잖아요. 한다고 원희룡 장관은 하겠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 작년 3월 29일에 착수한 영역이에요. 벌써 1년 반 됐잖아요. 그런데 돈은 20억을 줬어요. 입마금용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이거 5주 가면 여야 국토위가 이거 징계 요청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도 동일해 준 거예요. 20억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영역 보고서에 하면 제가 맨날 피켓 갖고 다니는데 오늘 그 피켓 놔두고 갔잖아요. 차에 놔두고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 보면 경제성 분석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요. 작년 9월 10월 11월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회계는. 네. 그런데 지금 9월이에요. 1년이 더 지났어요. 그렇죠. 벌써 9월이잖아요. 9월이죠. 그러면 이것은 영역사를 내쫓아야 돼요. 돈도 절반 정도만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영역사가 편을 들어줬잖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강상면 안이 맞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김건희 땅으로 몇 킬로 떨어진 아래쪽이었어요. 처음에 보고는. 네. 어느 날 김건희 땅 500m 지점으로 종점을 바꿨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팩트체크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잊어먹은 분들이 있고 또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상면 안 김건희 IC로 그냥 처음부터 500m로 주변으로 가는 걸로 알아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역사는 처음에는 이 500m보다 훨씬 아래 몇 킬로 떨어진 아래쪽. 강상면은 강상면인데 김건희 땅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왔어요. 당연히 국토부라는 원희룡이나 윤석열이 김건희 집단이 힘들게 강상면을 옮겨놨는데 몇 킬로 떨어뜨리면 어떡해. 빨리 끌어올려. 500m. 남양가 IC 바로 옆에. 이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사들도 그런 협조까지 해주고 기술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진술해주니 국토부에서는 빨리 돈을 20억을 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영역사들이.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영역사들이 한마디라도 국토부나 온희룡 장관이 강상면 쪽이 좋다고 해서 그 영역 보고서 보면 국회 요구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강상면. 그다음에 양평군 요구안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국회는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국회는 오히려 양서면을 요구했지. 양평군도 그동안. 그런데 대놓고 국회 요구한 양평군 요구안을 써놨거든요. 그건 누가 이야기해줄게요. 영역사가. 영역사가 그런 거짓말을 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온희룡 아니면 국토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언지를 줬으니까 영역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요구하니까 옮긴 것이 문서가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이번에 딱 범죄 증거가. 그리고 온한으로 가는 거에 강상면 쪽 IC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IC를 하나 만들고 종점마을에 민원이 있으니까 온희룡 계속 그 민원으로 7킬로를 밑으로 내려보냈다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의 민원 피해서 옆으로 터널 하나 뚫어서 옆으로 연결한다는 온한의 보완안이 있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에요.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결정적 비리 증거가 밝혀졌다. 거리도 줄어들고. 거리 80m 줄어들고. 돈이 온한에 비해서 600억이 줄어들고 강상면 온한은 김건희 윤석열 특혜안보다는 3,500억이 줄어듭니다. 이 안이 있었는데 숨기고 주민들한테도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거 보니까 거기에 용역사들이 강상면 김건희 특혜안을 가로열고 국회 요구한 지자체 의원이라고 대륙 거짓말을 썼는데 여러분 지금 용역하신 분들이나 용역사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지 맘대로 거기를 그것도 다른 기관도 아니고 박정호 안진걸 요구한도 아니고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 국회의원 김선교 요구한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그럼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었다거나 국회의장이 공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거의 극급이잖아요. 아니면 최소 국회의원 교섭단체 이상이라든지 몇 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더니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죠. 양평굴에서 요구한 적 없고. 근데 진짜 딱 쓰러웠다니까요. 국회 요구한 지자체 요구한. 그것은 용역사들한테 아마 이랬지 않겠어요. 용역사들도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마 우리가 20억 주잖아. 그걸 국회 요구한이야. 지자체 요구한이고. 그냥 그쪽으로 그어. 그게 지난번 국토에서 온희룡이 실토를 또 뭐라고 했냐. BC보고서 있어요? 기술보고서 완성됐어요? 환경보고서 완성됐어요? 경제사 보고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왜 결정했냐 했더니 도면 보고 구두로. 용역사가 도면을 보더니 구두로 김거인 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라고 실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구두로 55% 노선을 받고 양평공 관내에서는 100% 노선이 바뀌는 이 노선. 시전부는 그렇게 하남 시민들이 바꿔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묵살되고 몇 년간 데모를 했는데. 종전부는 단 하나의 민호원도 없이 바뀌는 이 노선. 구두로 용역사가 마음대로 했겠어요? 그게 문서로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 문서를 그렇게 명량한 사람이 누구겠냐. 그건 대통령실 국토부 원인용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논의됐냐. 이준석 전 대표의 증언회에서도 자기가 선거운동할 때는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인수위 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3월 29일이 인수위 11일째입니다. 인수위가 가장 힘이 셀 때. 그때 용역 착수되고 정확히 길게는 50일 짧게는 20일 만에 강상면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용역사로 통해서. 그런데 용역사가 20일 만에 짧게는 어떻게 55%를 바꾸고 수천억이 느는 걸 합니까? 양평군 관내에서는 100%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남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년간 십수만 건의 민원을 냈다. 제발 시점부 좀 바꿔달라고. 그것도 살짝 한 1킬로 좀 올려달라고. 공사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우리 아파트 10미터까지 근접해서 터널을 뚫고 지나가니까 제발 좀 멀리 떨어뜨려놔라고. 그런데 그거 묵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 여현정 군의원님하고 최영복 군의원님 모시고 제명 당했고 한 분은 징계 당했는데요. 법적 소송은 법적 소송대로 양평군 분들이 함께 연대하는 연대하는 거고 어쨌든 국회가 나서야 된다. 시민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하고 로마니티비에서도 생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국회 기자회견 많이 생중해. 그다음에 끝나고 바로 이재명 대표님 단식 농장장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님 응원 겸 여현정 의원님 군의원님 1호 겸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는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이재명 대표와 단식장에 있는 일행은 고속도로 게이트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다가 제명까지 당한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 정권은 모든 게 미쳐날뛰고 상상 이상인데 진짜 제명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기습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1호를 받고 대표님이 아마 큰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